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나치의 치아 아래서 고통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인간의 고통을 기체에 비유했습니다. 일정량의 기체를 빈 방에 넣으면 방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체가 방 전체에 퍼지듯 인간의 고통도 크기와 상관없이 인간의 여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만 끝날 뿐 아무런 지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통해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입니다. 고통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아무도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고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나면 오히려 고통을 통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성경 속에서 고통을 겪은 시편의 저자나 욕 그리고 성모님의 삶을 통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찾았던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살아있기에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고통에서 자유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송복모 신부님은 예수의 소속으로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원에서 교수 자격증을 받고 그 뒤 미국에서 신약 주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며 지금은 예수의 서강공동체 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여러 책을 집필하였고 그 책들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파리 대교구장이었던 피에르베이오 추기경은 3개월에 걸친 단말마의 고통을 겪은 뒤 임종하기 직전 동료 주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고통에 대하여 훌륭히 설명하려고 애를 쓰며 또한 그런 것에 능숙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감동적인 강론을 해왔지요. 하지만 사제들에게 차라리 침묵하라고 이르십시오. 사실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고통은 지극히 사적이오 주관적인 것이라서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겪는 고통이 어떠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내 식으로 상대방의 고통을 가늠하고 섣불리 충고한다거나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안한 리만 못하다. 그러니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침묵이다. 또 다른 최선은 경청이다. 필자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지 않는다. 대략 한 시간의 면담에서 대부분을 경청으로 보내고 마지막 몇 분 정도만 필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그러고는 하느님의 돌봄이 그분과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고통의 파도 속에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던 절망의 날들 분노의 날들 눈물의 날들 잔인하게 침묵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하염없이 바람보다 깨닫게 되었네 십자가의 의미를 나 이제 십자가를 품에 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 나 이제 십자가 나 이제 십자가를 품에 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이제 나도 따라가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품에 안으렵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끌어안으렵니다 주님이 먼저 보러 가신 고난의 그 길 이제 나도 따라가렵니다 주님이 먼저 보러 가신 고난의 그 길 희망하며 따라가렵니다 감사하며 따라가렵니다 고통이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까닭은 모두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옳은 태도는 무엇인지 책 속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삼박자 축복 또는 삼중 축복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 모든 고난에서 면제받고 삼박자 축복만 받을 것이란 말이다 영혼 구원은 물론이요 물질 축복과 건강 축복까지 듬뿍 받을 것이란 약속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안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존 맥모레인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점을 밝히는데 마치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것 같다 곧 거짓 종교의 제안은 내가 두려움 없이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이렇게 가르친다 두려워 마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안락한 삶이라는 보증수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어떤 끔찍한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란 보증수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란과 고통 중에서도 구원받은 존재이지 환란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실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욱 성숙하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담고 있으며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일상 안에서 밀려오는 고통을 견디기 위한 내적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를 읽으며 떠오른 소설 한 편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계 작가 겸 인권운동가인 엘리 비즐이 쓴 자전적 소설 나이트입니다 특별히 소설 속에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유대인들이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한 대목이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소설은 이 대목에서 탈출을 시도한 유대인들의 처형 장면을 묘사하며 그 안에 포함된 한 명의 어린 소년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어린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 그것도 몸무게가 가벼워 30분 넘는 시간 동안 죽지도 못한 채 고통에 겨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며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냐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느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로 가득한 사회상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선보다 악이 더욱 우수해 보이는 세태를 마주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여러 고통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될 때마다 그리고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오는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맞닥뜨릴 때마다 저는 소설 나이트의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들었던 하느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는 메시지를 되새기곤 합니다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벌어진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보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패배 소식을 담은 뉴스에 더욱 안타까워했던 저의 마음을 두고서도 저는 하느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는 소설 속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개인적인 고통의 상황을 저에게 알리며 안수 기도를 간절히 청하는 교우분을 앞에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의지와 역량과 당신을 향한 믿음을 넘어서는 자비로 이 교우에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두고서도 저는 소설 속 하느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계시다는 목소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고통 안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짊어진 세상의 죄악과 인류의 부독함 안에도 그럼에도 그칠 줄 모르는 역사 속 부조리 안에도 나 홀로 짊어진 듯한 개인적인 고통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어려움 안에 하느님께서도 함께 매달려 계십니다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는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주하는 고통들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고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단어는 바스타 제인의 번역이다 이 단어가 지닌 첫 번째 의미는 귀중한 것을 품고 가다이다 구체적인 예로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갈 때 이 동사를 쓴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서 배웠더니 바스타 제인이다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고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 눌려 오직 그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뜻 받아 안고 가는 것이다 안고 가는 것은 단순히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십자가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설령 천근이나 되는 쇳덩이를 낳는다 해도 그것을 내 짐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나르려 할 경우에는 내적으로 힘이 생긴다 하지만 남이 지워진 짐으로 여겨 억지로 해치우려 한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마침내 20장의 부활과 승천에 다가갑니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영광의 책이라 부르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영광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고통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아픔도 너의 상한 마음도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슬픔도 너의 눈물까지도 너의 눈물까지도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십자가 위에 저 잠이 매달린 널 향한 나의 사랑을 너는 아느냐 이 세상 누구도 나보다도 너를 사랑할 사람은 없다 이제 더 이상 슬퍼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마지막 날까지 나는 너의 뒤에서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십자가 위에 저 잠이 매달린 널 향한 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 저 잠이 매달린 너는 아느냐 이 세상 누구도 나보다도 너를 사랑할 사람은 없다 이제 더 이상 슬퍼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마지막 날까지 나는 너의 뒤에서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